스피드 종목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진욱 본부장의 종목부터 볼까요? HPSP를 시작으로 K-Car와 위메이드, 투월, 레인보울 로보틱스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슈젤과 클래시스, 로보티즈, 뉴로메카, 에라이진 X1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들 10가지를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잘 보셨죠?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이 종목 가운데,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여기에 질문 주시면 두 분이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이어갈까요? 네, 저는 이제 HPSP를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반도체 쪽을 좀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좀 강했던 부분들이 모멘텀에 작용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좀 계속 좀 연속적으로 좀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도 좀 말씀해 드리고 아직까지 반도체가 저는 고점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신규 분들도 매수 관점을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먼저 해드립니다. 일단 HPSP 같은 경우가 고압수소 언일링 쪽에 있어가지고 좀 독점적인 장비를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만큼 또 기술 경쟁력까지도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신사옥 이전 부분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좀 캐파 증가로 인해서 매출 증가 역시도 좀 긍정적으로 계속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태고 HPSP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글로벌에서 좀 유일하게 공급을 하고 있는 언일링 장비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좀 시너지 효과가 충분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도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좀 침투율 확대 역시도 본격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HPSP 쪽에서의 수주가 좀 부진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좀 파운드리 가동률 회복세가 계속 견조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 준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좀 투자 여력 역시도 계속 HPSP에서 확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익 증대 역시도 올해는 좀 충분하게 가능할 것이라는 부분들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의 눌린 자리가 5일선을 이타 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하게 매수 관점을 보시고 좀 반등 기조를 좀 노려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HPSP까지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반도체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주셨어요. 자,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휴젤입니다. 휴젤. 이전 직전 고점을 좀 뚫어주는 흐름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사주 소각 뭐 이런 이슈들도 있었지만 일단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4분기 실적 자체가 뭐 작년 매출 대비했을 때 4% 늘었고 영업이익이 18%가 좋아졌는데 5PM이 이제 영업이익률 자체가 41%를 기록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FDA 승인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좀 시장에서는 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계획들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2월 말에서 3월 초니까 사실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미국에 진출을 할 건지 이런 가이던스를 회사에서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비용 효율화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강비라든지 유지비가 상당히 좀 떨어진 것도 실적 개선이 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중국 쪽이 톡신 분기 매출이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3분기 비교했을 때 한 3배 정도가 늘었거든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 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지역 자체가 톡신 같은 경우 중국, 유럽, 라틴 아메리카 이런 쪽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필러 같은 경우도 중국의 신규 매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도 성장이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사실 줄어들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휴젤, 또 최근에 화제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저는 이제 K카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K카 같은 경우도 연초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굉장히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바닥을 잡고 나서 계속 저점을 좀 높여가지고 있는 추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일단 K카 같은 경우가 금리 상승이랑 경쟁 심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만큼 우려 부분들이 주가에 계속 지속적으로 좀 반영이 됐었습니다. 또한 지금 완성차에 지금 인증 중고차 사업이 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시장 지배력이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또한 지금 중고차 시장 내에서 K카 같이 사업자 침투율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커머스 쪽이나 아니면 좀 위탁 경매 매출이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올해 실적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턴어라운드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향후에는 좀 다양한 가격대 중고차 상품 확보 부분들을 통해서 Q단과 P단에서도 충분하게 동반 성장 효과까지도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의 주가도 굉장히 좀 저평가 영역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현재도 지금 중고차 시장 내에서도 지금 B2B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K카 같은 경우가 외형 성장폭을 좀 노려주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놓고 볼 때는 충분하게 주가는 올해 기점으로 좀 바닥을 잡고 우상형 기조가 좀 들어와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일단 지금 1년선 밑에 있지만 1년선은 충분하게 이격을 좁혀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돌파 흐름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K카까지 자세하게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바로 갈게요. 하창원본부장님. 네,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 이것도 이제 미용 쪽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용 쪽이 인모드발 이슈로 좀 상당히 조정이 나왔는데 그게 회복된 기업도 있고 회복이 되지 않은 기업도 있어요. 보통 소모펌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은 빠르게 회복이 됐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사실 이제 다른 지역에서의 해외 수출은 굉장히 좋았는데 주력 시장인 브라질에서 한 작년 대비 5% 정도가 성장률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 부분이 전체적인 실적을 좀 부진하게 만든 요인인데 다시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브라질 좋아지고 기타 지역에서 30% 넘게 좋아지면 전반적인 실적은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타 해외 수출은 전년 대비 34%가 늘어나면서 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경신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한 13%가 좋아지는 이런 흐름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해외에 좀 유력 시장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브라질 시장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3배 정도가 큰데 아직까지 침투율은 0.5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국 같은 경우도 국내 2배 정도의 시장인데 여기서도 침투율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소모품 판매 비중이 보통 해외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가 되는데 아직까지 30% 정도의 점유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방룸 자체가 10%가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충북률이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은 이제 소모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엔 구독 경제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확보가 기대가 된다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클래시스 역시 뷰티 관련 종목을 또 하나 가져오셨는데 유튜브에서 레몬트리님이 하본분장님은 역시 뷰티 전문가 안 가져오시면 섭섭하다 뷰티 관련 종목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면서 질문을 주셨어요. 클래시스 요즘에 좀 급등하는 바람에 매수 타이밍을 놓쳤는데 한 번 조정이 올까요? 그때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도 좋을까요? 라고 진입가, 매수가를 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네, 지금도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거래 사이에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밴드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한 번 상승 나온 다음에 큰 박스권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3만 원대 초반부터 이제 3만 한 1,2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분할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라인이거든요. 그리고 단기 상승 이후에 거래량이 줄면서 지금 조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면 그때 매수하셔가지고 상단 라인 부분에서 밴드 잡고 일단은 한 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신고가 돌파했을 때 정리한 비중을 다시 담으시면서 그 부분은 이제 다른 물량으로 보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충분히 좀 대응하시기 편할 거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클래시스에 대한 자세한 진입 전략도 알려주셨어요. 참고해 주세요.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 다음 갈게요. 저는 이제 위메이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게임주와 블록체인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현재 좀 나이트크로우 부분들이 좀 순위가 좀 다소 많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좀 순위가 밀려 있긴 하지만 트래픽은 견주하기 좀 수요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좀 더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지금 블록체인 게임을 지금 준비 중인 부분들이 나이트크로우 글로벌인데 이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부분들이 올해 1분기에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작 출시 모멘텀 효과까지도 충분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일단 11일부터 글로벌 사전 예약을 저번 달에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NFT 쪽에 대한 판매까지도 지금 마케팅을 본격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좀 매출 성장폭이 좀 긍정적으로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일단 나이트크로우 같은 경우도 트래픽이 지금 기존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주년 이후에도 충분하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현재 나이트크로우 개발사인 매드엔진 쪽과에 대한 자회사 편입까지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좀 반등 기조로 이번에 좀 잡아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1봉상으로만 놓고 봐도 2평들이 전부 다 밀집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월봉 같은 경우도 지금 2평이 전부 다 밀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2평이 지금 밀집이 되어 있으면서 방향성을 좀 위로 틀어줄 가능성이 좀 높다는 관점으로 볼 때는 충분하게 현 구근이 좀 접점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위메이드까지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하차원 본부장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트 중에서 저는 이제 지능형 로봇법에서의 좀 수혜를 빠르게 볼 수 있는 기업을 좀 보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로보티즈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비 중의 90%는 감속기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출하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단연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지켜보고 있는 거는 이름이 개미예요, 일개미. 로봇 개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60여 대의 자율 배달 로봇이 있거든요. 이게 보행인으로 2월 달에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배달 지역으로 확대가 될 텐데 그거보다 사실 이번에 또 기세가 새롭게 나왔어요. 일본 병원에서 자율주행 로봇으로 개미가 들어간다. 지금 사법 시행을 좀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가속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달 쪽 같은 경우는 보통 1.8km 안에서 거의 다 배달이 완료가 된다고 해요. 큰 중심점을 봤을 때. 그런데 이 로봇 같은 경우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시속도 10에서 15km 정도여서 배달 속도가 그렇게 느리지 않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비용이 지금 배달비보다 싸면 이 일개미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롯데, 글로벌 로지스티스와 MOU 체결 등을 하면서 이런 물류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원래는 지금 한 60대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1000대에서 1500대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외형 성장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바닷건에 있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티즈, 로봇 관련 종목으로 하창원 본부장님은 로봇티즈를 선정을 해주셨고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 다음 종목 갈까요? 네, 저는 자동차 포포에서 두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두올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급등이 나왔지만 윗골을 길게 남기고 밑으로 소포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아마 앞전에 물량을 체크를 하면 밀린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부분도에서도 누군가가 매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리고 일단 자동차 시트커버라든지 에어백 등을 생산하고 납품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현대랑 기아를 통해서 주요 차정에 대한 안정적인 수주 물량까지도 두올 측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드리고요. 핵심 차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량 가격이 상승에 따라가지고 오히려 시트 옵션가가 동반 상승이 된다고 하게 되면 물론 Q나 P에서도 충분하게 상승 효과가 올해는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현기차의 안정적인 물량 확보 부분들과 그리고 주요 RV 차종들에 대한 선후 유지도 그리고 섬유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되면서 그에 따른 두올의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올해는 두각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현재 두올 같은 경우도 현대의 산타페 국내 생산 물량의 전량을 수주를 완료로 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좀 견주한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좀 산타페 신차 효과까지도 두올 측면에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되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서는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이 오히려 앞쪽에 좀 물량을 체크하고 좀 밀렸던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조용하게 움직일 당시에 한 번 더 튀는 그런 성격들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금 구간에서도 저점 매수 한번 노려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도 자동차 부품주 하나, 두올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하창환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네, 또 로봇주입니다. 뉴로메카인데요. 뉴로메카. 사실 뉴로메카라고 하면 다들 로봇팔만 자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교천특인과의 이런 MOU로 통해서 로봇팔 많이 출시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그것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가 그걸로 유명해지긴 했지만 그것만 하는 회사는 아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용접이나 수술, 치킨 이런 쪽으로 로봇 영역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용접용입니다. 용접용. 네, 이게 조선이나 자동차나 이런 쪽에서 용접을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한 14만 명 정도, 12만에서 14만 명 정도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로봇이 침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조선업 같은 경우는 한참 수주도 많이 받고 했을 때 문제가 나왔던 게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좀 힘든 일이다 보니까 관련된 로봇에 대한 출혈량이 좀 늘어날 것 같고요. 1년에 1%씩만 늘어나도 1200대씩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로봇팔은요. 교촌의 전체 매장이 지금 한 1300개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1년에 100개씩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속화가 많아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로봇이 출혈가 되느냐가 좀 핵심인데 용접 쪽에서는 또 독보적인 기술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세계 최초로 AI 협동 로봇도 출시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AI 쪽으로도 좀 붙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용 수술 로봇이죠. 큐렉소나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종목군들과도 사실 MOE를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 영역이 다양화가 되고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 하나 더 뉴로메카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최진영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인데 마지막 종목도 역시 로봇주. 오늘 로봇주를 두 분이 많이 가지고 오시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주셨는데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미란 님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가지고 계시는데 14만 8천 원이시래요. 역시 수익 중이십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반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도 저는 오히려 좀 걱정하지 말고 계속 좀 홀딩을 해보시는 것을 일단은 추천을 먼저 드립니다. 일단 뭐 지금 구간에서도 계속 지금 단기적인 박스권을 치면서 계속 좀 위아래 무빙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단기 박스를 치고 나서 크게 밀리지가 않는다라는 부분들로 놓고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박스 구간에서 좀 횡보세로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한 차례 좀 재료가 또 부각이 되면서 급등 여력이 충분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 드리고요. 일단 대표적으로 좀 휴머노이드 분야 쪽에 있어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기술 경쟁력 부분들이나 뛰어난 좀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좀 국내 로봇 기업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드물게 인연용소 흑자 기조를 좀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기업 역시도 성장성 여부를 충분하게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 드리고 삼성전자란도 올해부터 좀 협력 부분들이 좀 시작이 됨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좀 경쟁력 강화 부분들이 충분하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삼성그룹의 좀 무인 공장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담당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만큼 계속해서 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 드리고 현재 뭐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있어가지고 테슬라를 비롯해서 글로벌 손두 업체들이 이미 물량 생산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기숙해팔력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정고 라인 근처까지는 계속 좀 가져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오늘 두 분이 로봇 관련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가져오셨어요. 이걸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뭔가요? 네, 저도 로봇도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LIG 넥스원인데요. 일단은 로봇 부분을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 이미 한 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실 LIG 넥스원이 수주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폴란드발 수주와 조금은 거리가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폴란드발로 영향을 받았었던 한화 그룹이라든지 계속적으로 굉장히 주가가 좋았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8.5년치 수주 곳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량이 어느 정도냐면 2023년 3분기 기준을 했을 때는 거의 20조예요. 19.6조. 거기다가 이번에 사우디 쪽에서 4조짜리 수주를 받았거든요. 추가적으로 6조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합치면 30조 정도인데 이 회사 시총이 2조가 좀 넘습니다. 수주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4분기 시적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매출이 12%,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된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방산 쪽에서 핵심은 결국에는 지역이 얼마나 다변화가 되는 건데 수출입은행이 아직까지는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오일머니가 굉장히 강한다거나 그런 쪽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우디 쪽은 사실 오일머니가 엄청나게 핫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고요. 지역이 확대가 되면서 사실 방산 순위가 9위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 5위까지는 퍼센티지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 순위가 높아질 땐 또 다른 지평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좀 잘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로봇으로 지금 주가 한 단계 레벨업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수준화 실적으로 잘 더 갈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이 10개, 10개 전부 다 소개를 해 주셨어요. 이 중에서 그럼 타픽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은 종목명만 딱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진웅 본부장님. 네, 저는 마지막 소개되는 레인보우 로봇틱스를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봇틱스. 하창훈 본부장님은요? 네, 저도 지난주에 이어서 LIG 넥스원 추가적으로 더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LIG 넥스원과 레인보우 로봇틱스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저희 오늘 타픽 종목으로 골라드렸으니까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주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